아, 깜짝이야. 공부장님. 왜요? 오늘 내가 안 올까 봐 걱정했어요? 궁금했어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언제 걱정을 했다고 궁금했다고 그러세요? 아니, 좀 전에 이리두리번 저리두리번 했잖아요. 나 찾아서. 제가 언제예요? 저 그런 적 없습니다. 본부장님, 가만 보면 자뻑에 왕좌평 심하신 거 아세요? 같은 사무실 가면서 사이좋게 갑시다. 얘기도 좀 하면서. 알았어요. 가는 동안에 내가 장난도 안 치고 퍽퍽한 소리도 안 할게요. 음악이나 들어야겠다. 음악이 무슨 죄가 있나요? 내가 미워도 음악은 미워하지 마요. 음악이 몇 개짱 입니다. 음,ailing 고통은**** 미워지는데, разные 일을 받을 때, 끓이면서, 오,아, 최소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남은 도중에 있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.